2022년 4월 12일 화요모임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레스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경배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의 그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도 환영합니다 메이벨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오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소망이오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아멘 주를 믿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신 생명의 주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주님만이 소망이오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오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주를 믿는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오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오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주님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 LI outcomes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노래의 이유가 되신 주 모든 호흡을 받기에 합당한 주말에는 나 살겠네 예수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예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 모든 호흡을 받기에 합당한 주말에는 나 살겠네 거룩히 교할 자 없어요 대신할 자 없어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를 보이소서 내 삶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찬양받기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노래의 이유가 되신 주 모든 호흡을 받기에 합당한 주말에는 나 살겠네 예수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예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 모든 호흡을 받기에 합당한 주말에는 나 살겠네 주말에는 나 살겠네 주말에는 나 살겠네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를 보이소서 내 삶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바로 필요할 자 없어요 대신할 자 없어요 대신할 자 없어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주를 보이소서 내 삶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삶 주사랑 사랑의 반석기에 세워주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아 나의 상수 사랑의 반석기에 세워주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아 나의 상수 사랑의 반석기에 세워주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아 나의 상수 사랑의 반석기에 세워주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아 나의 상수 사랑의 반석기에 세워주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아 걸음 필요할 자 없어요 대신할 자 없어요 주의 영광 복해하소서 주의 영광 복해하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아 주의 영광 복해하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아 주의 영광 복해하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아 주의 영광 복해하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아 주의 영광 복해하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아 주의 영광 복해하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아 주의 영광 복해하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아 주의 영광 복해하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아 주의 영광 복해하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을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의 영광 복해하소서 내 믿음 오직 주님 뭔 날이 흔들리지 않아 주님이 기뻐하시리 거룩한 삶의 예배 온천한 예배 드리기 원해요 이 세상에 공받지 않으며 말해배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리 완전하신 듯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천한 예배 드리기 원해요 이 세상에 공받지 않으며 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리 완전하신 듯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공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완전하신 듯 무엇인지 완전하신 듯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은 주님의 성령은 주님의 성령은 우리의 깊은 상 주님의 성령은 주님의 온천한 틈 주님의 온천한 틈 주님의 온천한 틈 희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봉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봉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완전하신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신의 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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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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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곳 사랑합니다 마음갔듯이 파해 사랑합니다 마음갔듯이 파해 사랑합니다 마음갔듯이 파해 사랑합니다 마음갔듯이 파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나의 모든 곳 주님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곳 사랑합니다 마음갔듯이 파해 사랑합니다 마음갔듯이 파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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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갔듯이 파해 사랑합니다 마음갔듯이 파해 사랑합니다 마음갔듯이 파해 사랑합니다 마음갔듯이 파해 주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나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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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서로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포항 또 충주 순복음교회 서울 그 다음에 또 우리 가까운 곳에 김천 영광스러운 교회 동경 횡성 대전 한사랑 예전교회 그 다음에 회복교회 영월 전주 부산 다양하게 함께 하고 계신데 인사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거기 채팅창에 헌금 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면 여러 번 계속 나눴습니다마는 세물교 선교회 우리 사무관사 1명 K미션, T미션 담당자들 각 1명씩 필요한데 아직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목회자 기도회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예배와 신앙이 회복될 너무나 절실한 피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우리 세물교 선교회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같이 특별히 무엇보다 기도하고 대면으로 모입니다 4월 25일부터 12일 식사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4월 29일 금요일 오후까지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세물교 선교회 본관에 모이는데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세물교 선교회 연합하는 모든 교회 목회자 부부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 잘 따라가야 될 항상 그렇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 그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예배 학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 우리도 자유롭게 모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학교를 하기까지 좀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모이면서 5월이 개최 예정이었던 예배 학교는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청년 성교와 구TV 함께 제작돼서 이렇게 방영 중인 턴어라운드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데 많이 시청해 주시고 특별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보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아요가 100개 이상 되면 AI가 자동적으로 많이 소개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잔잔한 감격이 있는 세무교 신학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과목들 나가는데 관심 있는 분들 줌으로도 함께 하니까요 물론 대부분 줌으로 합니다 지금 아직은 그래서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오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오늘 좀 기도회로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따려고 하지 않고요 같이 좀 선교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다음 주일부터 다음 화요일부터 어떻게 설교해 나갈지 가닥이 잡혔습니다 저기 원래 화요일 모임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선교적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눴지만 일터사역부터 시작했는데 주옥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일터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신 게 보였고 너무나 선명하게 또 그게 성경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너무나 절실하게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하시고 많은 리더들에게 보게 하시고 이 부분들이 전파되어지고 나눠지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선교적 교회란 말은 거의 유행이 되다시피 했고요 요즘 선교적 교회가 해결책이란 말이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정답처럼 거의 모든 사람이 할 만큼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퍼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 의미하는 선교적 교회가 뭘 의미하는가 라고 물으면 사람마다 이해가 다르고 명확하지 않은 그리고 마이클 고인 박사가 말한 것처럼 신학적 깊이가 매우 얕은 그래서 일부 방법만 달리하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에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 그는 선교적 교회란 말은 쓰진 않았지만 레슬리 뉴비긴이 본 그런 선교 또 보금 교회 소명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교적 교회와 그 모습이 가장 흡사하더라고요 거기엔 일터 사역이나 이 부분들이 함께 추가되는 매우 중요하게 또 문화의 구속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이런 차원에서는 다루면서 적극적으로 인도해 가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외국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많지는 않은 그러나 이 부분은 로잔 중심으로도 그렇고 핵심적인 보금의 우리 신앙의 또 교회의 요소고 이 시대 어느 때보다 중요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들도 특별히 여러 서구 교회 중심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에 가면서 이렇게 주일날 나누는데 몇 번 나눴습니다마는 화요모음에도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 성교연합하는 교회들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화요일날 기회되는 대로 서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냐 하면 어차피 주일날 다 들어와서 보면 될 텐데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랬는데 또 화요모음으로 모이니까 여기서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또 많은 성교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또 그 방면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요청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누기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되는 경우도 많았고 물론 반복되면서도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해서 심지어 이렇게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포도남교 연합 죄송합니다 성교 연합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화요모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세목교의 신학원회까지 배워가면서 이렇게 배워갈수록 시간 시간이 더 중요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시간 시간 더 선명히 깨닫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정말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지난번 기도회 때는 차라리 일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러면 화요모임에서는 이렇게 다른 분들이 저도 힘들어하고 또 시간적이면도 그러니까 십자가복음 중심으로 계속 나누고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게 원하는 분들은 보도남교의 주일 설교를 드리면 어떻게 했느냐고 저를 위해서 건의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아까도 말한 대로 더 깨달아지고 더 선명히 보여지고 그래서 계속 해주기도 요청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여서 그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시간마저도 이게 나눠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게 모든 목회자가 정말 이 시대엔 더욱더 모든 교회가 반드시 그리로 가야 된다고 확신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그런데 우리 삼교 선교연합하는 교회들만 하더라도 목회자들로부터 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인식하더라도 배울 부분이 매우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도 제 나이가 얼마큼 되는 제가 마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 배워가면서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어떨 때는 신학교 다닐 때도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절박 고민하면서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선교연합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이게 너무나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중요성을 못 보는 것 같아요 혹은 심지어 적지 않은 분들이 무관심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혹은 중요성을 인식하더라도 배우는 게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시간마저 내가 안 하면 그 부분 안 나누면 정말 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그러면 선교회적으로 아주 소수를 빼놓고는 관심도 없이 너무나 멀어지는 그러면 선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 강력하게 인도하심 이 부분에 너무나 멀어지는 소수만 따라오는 그러면 거기에 있으나 갭이 생겨서 일부는 적극 따라오고 일부는 전혀 이렇게 다른 방향에 주저앉아있는 이렇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같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는 중에 어떻게 할지 사실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중요한 대로 나누는데 이제 가닥이 서서히 잡혀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음 주부터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책을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을 써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세한 건 다듬더라도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책을 쓰듯이 화요모임이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모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변에 많이 알려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포도나무 주체들도 당연히 주일날 쭉 가지만 새롭게 또 정리해서 이 부분을 쭉 나눌 때 더 선명히 보여지는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니까 당연히 앞장서서 그렇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성계의 목회자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꼭 함께 했으면 적극적으로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사실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 일이 나눌 부분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따로 뭘 나눠야 할지 확신으로 주어지지 않아서 제가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할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이 그냥 절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 이 시간에 기도해야겠다 우리 같이 너무나 이렇게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예배해보기 필요하고 그럴 때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주일날 이렇게 주일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7시 반부터 기도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같이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제 어제 우리 보도나무 교회 기도회도 나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조 교회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말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하니까 내가 보기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이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또 이 부분의 더 중요성을 더 선명히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그 연구 과정까지도 강력하게 인도하신 걸 제가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게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쭉 여러 책들을 보고 가면서 이야기의 중요성을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도 이야기의 중요성 나오면 그것도 이렇게 기록해놓고 이 책에 나오면 기록해놓고 이 책에 나오면 기록해놓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레슬린 누비기만 하더라도 이 중요성을 3명이 보았더라고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학자이기도 하고요 선교사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중요성이 보여져서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나눴는데 에포드람 교회만 하더라도 몇 주 전에 레슬린 누비기네 네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일부러 나눴거든요 그리고 뭐죠 그제 말고 그 전주 또 이야기 세계관과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전체를 또 그 시간 전체를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나눴지만 화염문 지난 시간에 나눈 것 같기도 하네요 1부의 배 때 이렇게 잘 나눠졌는데 2부의 배 같은 경우에는 나누긴 나누는데 나누다 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그냥 마음을 놔버린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린 집중을 하지 않는 거의 길을 포기한 이런 게 이제 딱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힘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설교하다 나누고 또 축도를 마치고도 그 부분을 나누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강력하게 선명이 되지 않고 설교가 끝났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잤어요 그런데 제가 깊이 잠을 못 들었다 그 얘기죠 잠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막 온갖 생각이 들으니까 꿈은 아닌데 제가 죽은 것 같이 누워있고 그런데 내가 옆에 보니까 나는 아닌가 이런 일들까지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음이 너무나 우거운 그러는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명히 보여지고 어떻게 정리가 되면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 부분을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또 많은 분들이 또 주일 날 듣고 그랬지만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그제 그 부분에 또 덧붙여서 전체를 이야기해 나눴거든요 정말 귀하게 함께 하실 시간이었습니다 그제 그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제 포도나무교회 우리나라의 큰 기독교 방송국에 한 방송국에 사장님 선교 본부장님 국장님 부장님 우리 교회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장님만 하더라도 기자 출신인데 미국 워싱턴 특파원 청와대 특파원 등 핵심적인 요직은 다 같이 문이더라고요 그런데 또한 신앙은 정말 뜨거운 아주 귀한 분이시데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그 방송하고도 우리 청년선교나 또 세물교선교회 포도나무교회 전체적으로 귀한 협력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좋은 교제가 될 것 같고요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자 출신이고 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이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 뭐지 그 원고를 여러 페이지를 다 제 설교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나고 사무실에서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알고 있었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대화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회에 그 사조 속에 젖어있는 모습을 오늘날 너무나 오늘 깨달았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그 방송국 모든 직원들이 설교를 다 들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거기 가치원 부장한텐가 설교 온 거 올라오면 그거 다 해가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 중에 그 말은 거의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는 로마의 이야기를 따라 살지 않았거든요 박스로마나 제가 얘기하면서 그걸 거부했거든요 그 하나만 하더라도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한마디로 보여줘요 감격하시더라고요 그럼 심지어 그분은 여기 포도나무 부지가 넓은데 사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거죠 거기에 이런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목표가 흐릿해지고 비전을 잃고 방황할 때 와서 여기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할 것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정말 중요한 한 부분 한 부분이 다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이런 분을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거의 이렇게 뭐지 어떻게 보면 배우지 않았잖아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배워본 적이 없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또 듣다가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다 보면 짜증만 나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 신앙이 침체되고 타락하다 보니까 집중 자체가 싫은 그런데 이런 부분을 듣다 보니까 그냥 때로는 한쪽 귀를 두고 한쪽 흘려버린 그냥 마음을 놔버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불평도 있을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면 우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저를 따라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강력하게 이끌고 가시면 앞서가시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저도 때로는 엎어지고 콧 깨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따라가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소홀히 할 게 아니거든요 제가 원고까지 올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오이코스에서 때로는 그걸 요약해서 다시 살펴보면서 나누고 또 어떤 오이코스는 돌아가면서 그걸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설교를 두 번 세 번 들여야 되고 이걸 보고 그러면서 많이 깨달아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삶에서 변화가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성도들을 들어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일을 해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놀랍게 강력하게 너희가 사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아까도 말한 대로 그래서 어떤 미국의 어떤 성도 같은 경우에는요 토요일 날 뭐지 저녁 뜨겁게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토요일 저녁 늦게 같아요 뭐라고 왔냐면 주일 설교 안 올려주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렸거든요 그 전주 거를 일찍 그래서 올려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려준 것 같은데요 라고 답했더니 조금 이따 다시 문자가 왔는데 그 나라 거기 토요일 시간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잠이 들었다가 주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날이 주일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그리고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신 변화는 글로 변하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만큼 1분을 소개하면서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때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어려울 수 있고 저도 어려운데 일반 성들 중에 저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지만 많은 분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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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여기에 중요한 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인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완전히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하는 대로 조나드나 에드워즈가 말한 대로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명하심이 무엇인지 주시해서 보고 그 일에 원사람과 동참해야 한다 이게 여기에 문제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기본적으로 갈려있는 거거든요 주시해서 본 그래서 그분은 심지어 그 당시에 큰 항구로 이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그때 이제 부흥의 세계니까 18세기 유럽에서 많은 부흥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거기 올 때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 유럽에는 어떤 일이 일었는지 영국에는 영국에는 아일랜드에는 웨일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유럽 대륙에는 그거를 이렇게 듣기 원하는 그때는 뭐 라디오나 TV나 비행기나 이런 게 없던 시대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보기를 주시한 주시한 그래서 제가 이번 기도회 때도 나눴는데 이사야 66장 그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1절 보면 요하께서 요하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이 말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성전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열마하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 함께 하기를 추구하는 그 삶 그 삶에 예배가 없는 그 자세가 없는 의식만 남는 성전의식을 강력하게 지금 짓아난 거죠 강력하게 그러면서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누이라 그러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우고자 하는 자세 예배거든요 한편으로 이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예배도 올바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올바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제가 예배복 채복에도 아마 기록한 걸 알고 있는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그러니까 다름이 없고 그런 뜻입니다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를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소를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분양하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배를 잘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뭐에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 살인에 비교하고 있고 개의 목을 꺾는 그러니까 개는 혐오스러운 동물로 인식됐거든요 근데 재물을 드릴 때 피를 쏟아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심지어 짐승을 잡을 때도 피 채 먹지 못하게 그래서 목을 꺾어 이렇게 하는 것을 구약시대로 금했거든요 그랬는데 개의 목을 꺾어 드리는 제사에 비교했고요 또 하나님께 드린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에 비교했고요 그러니까 알렉산드 대왕이 세계를 지배한 후에 일찍 죽었잖아요 내 장군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눠졌는데 그 유대 나라가 번갈아서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는 에피파네스 4세 지배를 받을 때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죠 중간사 시대에 그랬는데 에피파네스 4세가 로마의 종교 문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루살렘은 성전에다가 창녀들을 풀어놓고 성전 안에서 음란한 일을 하게 했고요 거기에서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뭐냐면 완전히 모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이스라엘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독하기 위한 가장 극심한 방법을 생각해 낸 게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양이 우상 찬송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혐오스러운 표현을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성전에서 성경에 나오는 규정된 재물들을 가지고 때로는 풍성해 드리는 제사를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2절 하반절에 자세가 없으니까요 2절 하반절에 그러면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고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죠 이렇게 되면 삶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라 사거든요 인본주의 타락의 본질이 핵심인 거죠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시대반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 시대반이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가며 사람이 어떻게 이리 오셨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가는데요 쭉 구약을 살펴보다가 어디까지 딱 나오느냐면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스 66장 2절 상반절까지 딱 말합니다 2절 상반절까지 쭉 얘기 보면서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가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읽었는데 어디까지 지금 딱 나옵니까 2,4,6,6,6,6,6,1절과 2,2절 상반절까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멈춥니다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세가 딱 빠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그 상태였습니다 성전을 중요히 혁인다고 아우성됐고 예수가 성전을 헐라 그랬다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고 율법을 모독하는 자라고 아우성되면서 스테반을 핍파하고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소중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성대한 예배를 드리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가장 중요한 그 2절의 자세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름도다 그런 상황에 딱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아까 2사에서 66장 3절에 나오는 예배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서 예수님이 견뎌하지 못하시고 이 권한주간만 하더라도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돌아오면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설교가 무슨 신학교 강의 같냐 그 신학생들에게는 한번 몰라도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등등등등등 다양하게 특별히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 시대에 등등 해가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전혀 아무것도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거라면 그 어느 것도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단 하나도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목회자 성도 이해 없습니다 아무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대건 아니건 남자건 여자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나이가 많건 적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 이사야 62절 예를 들면 이 자세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이건 이건 대학을 나왔고 초등학교만 나왔고 이건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 상관없이 이 자세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근데 여기 핵심은 그 자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자세가 그 자세가 있어서 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주의 길을 알기 원한다면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주님의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삶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문제는 아무리 박사를 열 개씩 가졌다 할지라도 이 자세가 없으면 다 자기 생각만 내뱉고 있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운운해 가면서 그게 얼마나 죄악인지도 모르는 거죠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모기고든 백성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게 내게 이 자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두 번 옆으로 살펴보게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인 하나님이 인도했더라고요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면서 목회를 돌아봤더니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딱 그 세 가지가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뭐죠 우리 교단 잡지에서 제가 원고 하나 써달라고 그때 그걸 쓰게 된 건데 이걸 살펴보게 하셨는데 이게 있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자세입니다 그 자세입니다 그게 있어야 나머지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아 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지금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다 도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그리고 그 토대에 의해서 정말 주님을 찾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나눈다 아니면 이런 도움을 구한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눈다 너무나 소중하죠 그건 주님을 같이 따라가고 열망 가운데서 나눈 부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자세 없으면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와 타락을 정당화시킨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전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주님을 찾으므로 신앙이 더 놀랍게 회복되고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열망하는 사람은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핑계가 됩니까 자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것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요 이런 시대에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 중요성이 보였는데 그것도 정말 고민하면서 세 번쯤 나누니까 3명이 더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3명이 보여지고 정말 어떤 분은 한 번 딱 듣고도 자신의 상태를 보고 확 이렇게 전하라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성교사님들 방문해서 여기 성교사 방문해서 한 번 설교를 듣고 뭐지 놀랍게 회복될 뿐만이 나갈 방향이 너무나 선명히 보인다고 어쩔 줄 모르고 감격해서 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저에게 얘기해 주신 분들 딱 한 번 예배 참석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참 힘듭니다 지금 제가 세계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어제도 나눴습니다만 자연주의 세계관 그것의 문제점 그 자연주의 세계관은 사실 깊이 그 하나하나 진정으로 살펴보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이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데카르트는 필연적으로 니체를 낳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허무주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려고 인간적으로 바등바등 노력한 게 실전주의입니다 실전주의 세계관 그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인생의 의미는 전혀 없는데 실전주의는 이따가 그냥 선택하자 그겁니다 없는데 이따가 선택하자 그겁니다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이에요 거기에 포스트 모던이즘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성도들에게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저는 자꾸 듭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그걸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어려우니까 계속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 계속 배워가고 있는 입장을 해서 그것도 주일날 그런데 주님의 제가 이해하기로 주님은 반복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 안식을 사주가 있으니까 그때 한동대 뭐죠? 세계관 교수라든가 여러분 귀한 분들이 있거든요 초청해서 내가 의리해서 할게 할까 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대로 그렇게 요점들을 나누지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이해는 같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져야 할 부분의 중요성은 다룰 수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는 바가 그게 뭐하니까 고민하거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 자신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력하게 앞서가시기 때문에 아등바등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찬양 시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블락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전혀 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듣지 못했습니다 딱 막아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영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혹시 이사회에서 66정 3절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은 화염은 가끔 전해지는 게 뭔 말인지 모르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는 나는 수준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절대 올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올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2사수 66장 2절 하반부의 말씀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CS intervention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섭니다 주님 세물결 선교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 세물결 선교의 목회자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안일함과 나태함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정말 2사에서 66장 2절 하반절에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 가운데 주님의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의 길을 알기를 열망하며 그 가운데 있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그 자세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흘려듣고 무관심하며 관심 없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악인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피를 불어도 춤을 추디 않고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추디 않고 피를 불어도 곡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소동과 고무라보다 더 심하게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 무관심한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가를 깨닫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올바른 자세가 없을 때 무관심하며 냉담하며 그뿐만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고 온갖 종류의 핑계를 대지만 앞에 조금 더 정당화될 수 없는 핑계들을 하여라고 예배는 철저하게 타락해 그러면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를 따르는 자기 중심적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자신을 저저저 보지 못하는 무기고든 교만한 백성으로 성냥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머물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며 자신을 저저 보지 못하는 타락이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에 대해 공로만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 패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시간에 우리 특별히 오늘 나눈 이 사실을 쭉 기도하려고 했는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 많이 갔는데 올바른 마음의 자세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기도했고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자세가 없는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또 그 자세를 갖기로 결단하시고 가난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저를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거 괜찮습니다 글쎄 괜찮지 않을지 모르지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제 임의로 뭘 하는데 그것에서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까 그 자세가 없으신 경청이 분배력이 가려진 상태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입니다 내가 모세다 그 얘기도 아니고 내 말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저를 아시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한다면 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걸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심각한 죄입니다 그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에 회복되든지 말든지 하죠 회복되든지 말든지 그런 분들 계시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고요 하나 회개하시면 저한테도 문자하셔서 용서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용서하고 축복한다고 문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돌아보면서 결단하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 부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아까 말한 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우역하거나 이런 게 또 올바르지 못한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면서 얘기하시면 반드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그 부분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호로 우리를 실어주시고 우리를 경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한 죄가 용서받았음을 나사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죄의 모든 영향력을 거두어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계시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내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해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여 배경 돌이키고 주님의 내를 구할 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세물교 선교의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부분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복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한 명 더 빠짐없이 넘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에서 세물교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물교 선교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연합하는 모든 교회들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모인들이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들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비전 정말 알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 힘을 다해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은혜가 회복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충원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세목교 선교회 연합하는 교회 목회자 부부 4월 25일 월요일 오후부터 29일 금요일 오후까지 세목교 선교회 본관에서 모입니다 주변에 많이 이렇게 권면하시고 또 격려하셔서 모두가 참석해서 정말 주님을 찾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는 정말 절실한 기록 가운데 있잖아요 그 시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세를 돌아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돌이켜지고 올바로 돼야 우리의 예배도 더 깊어지고 나눔도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칠 텐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주의 길을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함께 하기를 교회 마다 또한 함께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현 상태를 정당화 시켜준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깨어날 수 있게 내려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혼동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옳지 않기에 온갖 혼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목표를 상실하고 존재하는 이유를 망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더욱더 세상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그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은 전혀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판단하는 것이 목에까지 찼는데 깨닫지도 못하는 죄를 밥 먹듯 먹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틈날 때마다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그토록 심각한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주님 저를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보일러 써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이 반복되어 져야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조금씩 더 깨닫게 되고 올바른 마음의 자세도 더 회복되어질 텐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시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뿐만 아니라 또 모여수도 그렇게 주님을 구해야 한 그런 철실한 피로 가운데 있습니다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님의 벌로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벌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치유해주십시오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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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